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40년 투자대가 샤프 슈턴님과 박이순님이 지은 숫자를 몰라도 내 주식은 오른다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자신에게 맞는 투자 원칙을 정립해서 그것을 흔들림 없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이든 개별 주식이든 외부의 뉴스의 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 지표와 개별 재료들이 지수 및 투자한 기업의 주가를 뒤흔들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 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수들이 시장 및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투자대가 샤프 슈턴님과 딸 박이수씨와의 대화 형식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폭락을 피하는 법 5% 매매법 2. 오히려 기회 하락장 즐기는 법 3. 침체 공포 속 상승장에 올라타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글로벌 위기에 맞설 5% 매매법 2022년 5월 5일 목요일 미국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기 무섭게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샤프 슈터고요. 이수씨는 샤프 슈터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는 정신 차리고 주가가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부터 살펴야 해. 하락의 원인을 알아야 반등의 시점을 추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앞에는 2022년 5월에 중국의 롱다운 우려로 증시가 폭락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수,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파월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월 덕분에 바닥을 찾으려던 증시를 시진핑이 다시 꼬꾸라뜨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로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롱다운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바이러스가 중국 땅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으니 예측은 의미가 없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처럼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그냥 보유하면서 급락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추가로 매수하면 돼. 추가할 돈이 없으면요? 방법이 있지. 일명 5% 매매법이라는 건데 폭락장에서도 비교적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어 모든 차트에는 기술적 저항과 지지가 존재하지 현금 없이 주식으로 100%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보유해 그런데 언젠가 조금이라도 오를 거 아니야? 기술적 저항점에 닿았을 때 5%만 매도하는 거야. 5%를 매도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그 상태로 내버려도 그러다가 다시 하락하면 5%의 현금을 기술적 지지점에서 재매수하는 거지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다시 하락하면 또 내버려도 그러다가 또 언젠가 좀 오를 거 아니야 그때 또다시 5%를 매도하는 거지 즉 이때는 시장이 폭락할 때 추가 매수할 돈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5%만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수 그러니까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저항점에서 5%만 매도하고 올라갈 땐 그냥 두지만 하락할 땐 지지점에서 다시 매수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전체 보유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세 조정을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겠네요. 그런데 5% 가지고 큰 도움이 될까요? 아버지 물론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 하지만 심리적으로 매수할 현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 주가가 좀 하락해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해봐. 마음이 좀 편해질 거고 시장을 감정적이 아니라 좀 더 이성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가 5%의 고점 매도와 5%의 저점 매수가 정말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전량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좋은 주식을 절대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시장의 등락폭이 너무 심하니까 항상 고점에서 안 판 게 후회가 되고 저점에서 더 사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고점인 데서 약간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점인 데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 판 돈을 가시고 다시 사면은 정말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음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감이 돼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후에 설명을 하는데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만히 놔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수 이런 롤러코스트 장세에서는 꽤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저항과 지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 컴퓨터 끄고 기다려야지. 앞으로 진짜 얼마나 더 하락할까요? 왜 다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게? 정상적 경기 흐름이라도 바닥을 정확히 콕 집어낼 방법은 없어. 인류 역사상 그런 방법을 알아낸 사람도 없고. 게다가 지금은 전쟁과 록다운이라는 비정상적인 요인이 개입하는 국면이야. 지금으로서는 주가의 바닥이 시진핑과 푸틴에게 달렸다는 말이지. 문제는 해외 주식인데 나도 국내 주식 현금 비중은 30%. 해외 주식은 현금 비중이 5% 내외로 적은 편이야.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저항점과 지지점에서 미세 조정을 시작했어. 이수 왜 해외 주식은 현금 비중이 그렇게 낮은 거예요? 해외 주식은 환율로 해칭이 되잖아. 예를 들어 고점 대비 20% 하락했다고 해도 환율이 10% 상승하면 손실은 10%에 그치지. 하지만 국내 주식은 따로 해칭할 도구가 없어. 게다가 ETF 증폭 효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범퍼가 될 수 있는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지. ETF 증폭 효과란 주가가 하락하면 ETF가 매도세에 합류해서 더 크게 하락하고 주가가 오를 때도 ETF가 매수세에 합류해서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걸 말해. 그래서 더 강한 범퍼가 필요한 거지. 핵심 요약 시장을 끌어내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악재가 잠잠해지려던 찰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강화 선언은 공급망 봉쇄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또다시 시장 폭락을 초래했다. 이렇게 연속되는 악재로 시장의 흐름이 불규칙해졌을 때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하되 투자 실패를 맛보기 쉽다. 시장의 폭락을 의연하게 견딜 방편으로 미세 조정을 통해 매수 단가를 낮추는 5% 매매법을 기억하자 전체 보유 물량을 지키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영리한 투자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금이 없는 경우는 5% 매매법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자도 국내 주식 현금 비중을 30%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에 20% 정도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올려기회, 하락장 즐기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는 종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는 이유를 찾아 종목을 선택하죠. 2022년 4월 말 발표된 자동차 실적은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억눌러왔던 국제 공급망 충격이라는 악재,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 좋은 실적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공급망 충격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같은 시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등 각국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 역시 좋아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처럼 시황은 자주 바뀌는데요.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은 연속해서 새로운 악재를 터뜨리고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마저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에선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위기와 무관한 종목을 찾아라. 아버지 이수야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니 이수 음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주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눈치도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아버지 그런가 난 잘 모르겠던데.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 국토가 작고 자원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해외에서 중간재나 원자재를 사온 다음에 가공해서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 때문에 더더욱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하나의 부품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의 밸류체인이 흔들리니까 말이야. 물론 매우 길게 볼다면 2022년 중반 현재 자동차 관련주는 매력적인 가격대야. 외국인들도 아직 전기전자는 매도 중이지만 운수장비는 매수하기 시작했잖아. 그런데 2022년 5월 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에서 비우호적 국가에 대해 러시아 내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어. 서방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몰수했던 것처럼 말이야. 이수. 하지만 그렇게 하면 러시아는 정말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테니까 저는 무시해도 되는 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무시해도 되는 뉴스로 보여. 하지만 국제정세라는 것이 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 언제든 돌연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그러면 자동차도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야. 내가 볼 때도 사고 싶은 가격에 와 있어서 사실 매력도를 비교 중이야. 조만간 한 개에서 두 개 편입할 예정이야. 다만 편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무조건 상승해야 한다는 강박을 벌이라는 말이지. 국제정세는 언제든 예고 없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수. 좀 더 효과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나마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의 빅테크도 넷플릭스나 메타의 낙폭을 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2022년 4월 마지막 주에는 생필품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했던 아마존마저도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고 14%나 하락했죠.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게 1985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셨겠죠? 도대체 이런 시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뭘 사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고 사는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야. 이런 시기에는 나도 힘들지 고민하고 고민해서 모델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모두 적중할 수는 없어. 대량 몇 가지 기본적인 기준을 세워두고는 있는데 이수도 물론 다 아는 거야. 지금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뭐니 원자재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급등하는 게 문제지. 그러면 물가의 영향을 덜 받거나 원자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찾으면 되겠지. 어떤 게 있을까? 이수 통신주나 금융주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업종은 원자재를 사올 이유가 없으니까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테고 기존에 구축된 설비나 인프라 등을 활용해서 이익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좋아. 이수도 잘 아네.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뭔지를 찾아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찾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럼 하나 더 보자.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물가라면 그 물가 상승을 즐기는 업종도 있겠지. 예를 들어 깊은 바다에서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사는 물고기도 있듯이 말이야. 이수. 물가 상승을 즐긴다면 실질 가치를 가진 원자재 관련주?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상승한 국제 곡물에 조금 더 눈이 더 가는데요. 한국은 곡물 관련주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대체제로 비료 관련주, 아버지 그것 봐 생각하면 다 떠오르게 돼 있어. 제가 이 부분을 선정한 게 우리가 어떤 경제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의 이익을 받는 업종이나 종목과 손해를 보는 업종이나 종목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했으면 그 하락한 원인을 남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하락한 원인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하락했는지를 몰라서 뉴스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것의 영향을 생각해 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락장 즐기는 버핏식 투자법입니다. 이수, 고통을 주는 게 뭔지를 먼저 찾고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과 아예 그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업종을 찾아라. 하지만 그게 딱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 버핏식 스타일도 좋아. 버핏은 시장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명인이잖아. 그가 지금까지 전설로서 살아남아 있는 만큼 그의 투자법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 이수, 2022년 4월 30일에 미국 오마아에서 버크셔 회사회의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팀쿡, 애플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등 재계 리더들이 초청된 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 행사임을 알 수 있죠. 아무튼 버핏식 투자라면 시장이나 남들이 시각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주가가 싸졌다고 판단되면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렇지. 버핏이 뭘 샀다고 했니? 이수. 컴퓨터 관련 주인 IBM을 매수했다고 했어요. 현재 일반적인 하우스비는 컴퓨터 관련 주의 하락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버핏은 그런 보고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배팅했는데 그게 버핏 스타일이라면 선뜻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버지, 그게 버핏 스타일이 핵심이야. 지난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고 했지. 금융위기니까 모두 금융주를 매도했어. 하지만 버핏은 JP몽원이 망한다면 미국도 망하는 거라면서 엄청난 비중으로 매수했지. 당시에는 다들 드디어 노망났다면서 그를 놀렸지만 결국 그가 이겼어. 2022년 1분기에만 애플 주식을 추가로 7,600억 원어치나 매수했다더라. 코카콜라처럼 기본 수요가 늘 있는 회사. 그래서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가 시장의 일시적 위기로 급락하면 그때에는 고마운 바겐세일 기간이 되는 거야. 이게 하락장을 즐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수, 이번 버크셔에서의 주총에서 변동성이 커진 시장 환경이 투자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였던 거네요. 공포 국면에서 급락이 나오면 대부분 걱정하고 속상해하는데 버핏은 오히려 이런 환경을 즐기는 거군요. 아무튼 버핏은 좀 다른가 봐요. 하락해도 속상해하지 않고 공포감도 안 느끼고. 아버지, 버핏도 사람인데 왜 공포감이 없었겠니? 지난 2009년에 버핏 자신도 공포에 질려서 더 많은 종목을 담지 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런 공포는 항상 일시적이고 결국 증시는 상승한다는 것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겠지. 그때마다 버핏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야. 쌀 때 사두자 라고 말이야. 버핏은 주가가 오른다고 추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현금을 든 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큰 하락이 오면 들고 있던 현금을 왕창 퍼붓지. 핵심 요약.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장의 악재가 찾아올지 예상하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는 악재가 찾아올 때를 대비하고 악재가 찾아왔을 때 비껴가면 될 일이다. 다양한 종목이 질비한 시장에서 악재와 무관한 위기를 즐길 만한 종목을 보유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억누르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월스트리트의 전설 워렌버핏의 투자법을 기억하자. 바둑에서 대만은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수요가 일정하고 꾸준한 대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 만약 또다시 예상치 못한 악재가 찾아와 휘청인다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우량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바겐세일 기회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 이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정했는데요. 굳이 악재가 있는데 관련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악재와 무관한 종목을 산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장을 폭락시키는 원인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워렌버핏의 투자 방법은 투자의 정석이죠. 그리고 3. 침체 공포 속 상승장에 올라타는 법입니다. 주식 시장이 침체 국면이란 증거는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선행지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2023년 6월 기준 역전된 지 무려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식적인 침체 여부를 선언하는 전미경제연구소 NBER은 시장을 침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음에도 침체가 1년 동안 선언되지 않은 건 지난 1966년 이후 50여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침체인 듯 침체 아닌 침체 같은 시장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이게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다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침체가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걱정한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경기 침체가 되기 위한 조건 이수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경기와 관련된 대부분 지수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또 대부분 경제학자가 무려 2년째 경기 침체를 주장해 왔어요. 그럼에도 아직 경기 침체가 정식으로 선언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수야 내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어떤 모습이야? 음 아버지처럼 직접적으로 겪어본 적은 없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든 모습이 아닐까요? 개인이 침체 때문에 처할 수 있는 상황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주머니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부채 등 재정 스트레스도 늘어날 테고 은퇴나 저축 문제도 당연히 생기겠죠.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보인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침체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그래 그럼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이수, 아버지랑 침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내 질문이 왜 아직 정식으로 침체가 선언되지 않느냐는 거였지 이것저것 설명하자면 너무 어렵고 길어지니 아주 간단히 답변하자면 아직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야. 일반적인 침체는 정말 고통스러워. 이수 말대로 고용시장이 척박해지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주머니를 풍족하게 채울 수가 없겠지. 소비가 감소하면 공장들은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 하지만 지금은 어때?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잖아. 이수야, 그럼 소비시장을 평가해볼래? 이수, 소비는 전혀 줄지 않았어요. 2023년 5월 마지막 주에 발표된 PCE 가격지수에서도 소비가 여전히 왕성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아, 지난 팬데믹 때 너무 많은 돈을 뿌려서 그 돈이 지금도 소비 여력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버지, 그러면 실업률은 어떤 상황이야? 실업률도 같은 기간 여전히 3.4%로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치라면 일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침체는 고통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지?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이렇게 고통이 없다면 침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 남쪽 국경을 틀어막은 여파로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게다가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으로 공장들이 더 많이 지어지고 있어. 이수, 그러니까요. 금리가 이렇게나 높은데도 새로운 공장이 매일 지어진다고 해요. 긍정적인 GDP 성장은 전형적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잖아요. 기업들이 투자도 GDP 구성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기업 투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된 설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와 직결되겠죠? 아버지, 그 말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투자가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의 GDP를 열심히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지만 경기 사이클은 투자로 결정되는 거야.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가 진행 중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지금 뭘 걱정하고 있니? 지방은행 문제 때문에 대출 태도 악화가 3부기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중론이잖아. 그럼에도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2022년 9월부터 투자 증가폭이 커지기 시작했거든. 2023년 5월 말에는 전년동월 대비 40% 수준을 돌파했어. 투자가 이렇게까지 증가 추세인데 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다는 것을 이유로 경기 침체가 빠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고 보면 미국은 정말 침체가 안 오고 아직도 경기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10년 주가는 오른다. 이수, 물론 복잡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겠지만 아버지가 침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장을 분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고하는 지표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 나라고 특별한 것에 중점을 두지는 않아 예전에는 장단기 금리 차이, 실업률, 소비를 봤는데 지금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이는 실효성이 없어 그래서 실업률과 소비를 주로 보는 편이지. 이수, 실업률과 소비 딱 그 둘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우선 남쪽 국경이 열렸으니까 주가는 잠시라도 조정을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조정이 온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 실업률이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야.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생겨나지만 반면에 시장은 다시 인플레 효과를 반영하면서 상승하게 되거든. 아, 고물가 시대에는 다르게 해석한다고 했죠.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는 사무위 법칙에 따라서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선이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낮았던 때보다 0.5% 오르면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물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주가를 영원히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고물가 시대라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자재값도 2배 오르고 인건비도 2배 올라서 판매 가격 역시 2배로 올릴 수밖에 없다면 과거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함께 2배로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물가효과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에서 물가효과를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내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가용을 끌고 다녔거든 그 정도로 수익이 정말 많이 났어 앞서도 말했듯이 스스로 고수라는 착각 속에 살았을 정도로 내가 선택한 주식은 한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어 하지만 당시 내가 거둔 수익은 내 실력 덕분이 아니었지 단지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금지 이후 발생된 무제한의 달러가 장시간에 걸쳐 물가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랐던 거야. 지금도 똑같아. 내 생각이 맞는다면 물가효과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해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GDP 증가율 대비 너무도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간헐적인 조정이야 있겠지만 앞으로 7에서 10년 정도는 물가효과로 인한 주가의 장기적 상승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야. 이수는 지금 현금 보유 비율이 얼마나 드니 이수, 8대의 정도인 것 같아요. 현금 비율이 이 정도? 여기 보면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2000년 초반에도 이 샤프시터님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분의 닉네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을 푼 게 아직도 많이 시장에 풀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7에서 10년 정도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핵심 요약 시대가 변했고 경기 침체의 조건도 달라졌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년째 지속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침체를 논하기는 이르다. 고물가 시대인 지금은 이보다는 실업률과 소비를 집중해서 살펴보자.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기업의 해고가 늘어나 다시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장의 고통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때를 진정한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어떤가? 소비는 건재하며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물론 미국의 남쪽 국경이 열린다면 실업률은 점점 오를 테지만 이때의 하락을 침체로 보지 않고 매수의 기회로 삼는 편이 좋겠다. 고물가 시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물가 효과가 아주 장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침체가 안 와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이 책에서 보듯이 5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폭락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저자의 말대로 7에서 10년간 꾸준히 주식시장이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몰라도 내 주식은 오른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 외에도 이런 식으로 샤프시터님과 이수님의 대화 형식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나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전체 세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볼만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면 반도체와 AI의 대두가 어떻게 앞으로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련 주식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영상 내용도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